유쇼파에 예능을 처음으로 나왔는데 연예인 분들 많이 봐가지고 신기하긴 하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화면하고 똑같으시더라고요 되게 예쁘시고 근데 빛이 나는데 좀 쳐다보기가 예쁘더라고요. MC분들이 뭔가 드립하는 게 되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사진 찍어볼까요? 네, 지금 한번. 저 엄청 해드리려고요. 무슨 거예요? 그쵸? 김희철. 아, 네.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래요. 혹시 이걸로 한 번 더 하면 하트해 줘요. 너무. 아, 근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웃어요. 그래서 아예 안 되찍니까. 다시. 저기oiriz. 네, 고고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실 이쪽이시죠? 혹시 다음에 또 오실 의상이 있으신지? 아마 이번에는 그동안 시간이 나서 왔는데 경기에 전념해야 될 시기도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나신다면? 다른 데 다시 한번 올 수 있으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KBS에 안녕하세요에 출연하게 됐는데 11월 19일 밤 11시 10분 그때 본방이 있을 팬이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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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